그 이동건 씨! 아, 정말 옆에 있기 싫다. 네, 주윤희 씨가 오늘 빠질 수 없는 일이 생겨서 뭐 주윤희 씨의 빈자리 누가 채우겠습니까? 사랑꾼. 1위를 MC로 이렇게 이 자리에 감히 제가 앉았습니다. 근데 이제 그렇게 사랑꾼인 줄만 알았는데 네네네. 주윤희 씨한테 뭐 받은 게 있네요. 뭘 받았어요? 아, 그래요? 뭐 받은 게 있네, 지금 보니까. 아니, 처음에 뜬금없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. 그 해피투게더를 한 회차를 자기가 못 할 것 같다, MC를. 스케줄이 꼬여서. 아, 그래? 큰일이네. 그리고 저는 이제 저와 할 일을 하고 있는데. 큰일이네. 뭐야, 큰일이네. 큰일이네. 어, 어떡하지? 그리고 그냥 저를 다음날 이제 뭐 데리고 나가더니 밥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. 아, 옷도 사줬어? 옷을 많이 사주더라고요. 그러더니 오빠가 그날 해야 돼. 무슨 소리야, 나 드라마 찍는데. 그렇지. 아니, 받을 거 다 받고 안 하면 먹튀도 안 돼. 오, 야. 만약에 못 하게 되면. 주의하러 보상해야 됩니다. 야, 야. 그래가지고 제가. 정말. 정범 씨는 사실 그 해투 식구랑 다름없어요. 윤희 씨가 계시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모니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저는 드라마 촬영 전까지는 매주 봤습니다. 아, 진짜요? 네, 매주 봤고. 네. 윤희 씨가 또 그렇게 같이 보기를 원하고. 아, 그래요? 혹시라도 제 얘기를 한 마디 한 그 주에는 그 얘기 나올 때까지 봐야 돼요. 진짜 화장실도 못 가요. 오빠 이제 곧 오빠 얘기 나와. 조금만 하고. 이러면서. 두 분이 보신 때 손 잡고 보시나요?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이번에 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. 오빠 손을 잡고 저 식사하신다고. 네, 네. 유명하죠. 그래서 우리가 많이 좀 놀랐거든요. 밥 먹을 때 손 잡는다. 뭐 항상 손 잡는다. 논지 좀 댔고요. 인간적이다, 이런 얘기야. 그래. 최근 소식을 좀 알려줘야지. 아, 스테이크를 어떻게 이렇게 둘이 자꾸 먹어요. 불편해. 불편하지. 요즘 밥 먹느라고 정신 없어서. 네. 손은커녕 뭐 잘 얼굴도 못 보고요. 네. 아, 왜냐면 두 분 다 드라마를 하시니까 진짜 얼마나 바빠. 우린 invent gel ef. 노랑 소리ası.